영광 불갑사 목조지장보살 삼존상 시왕상 일괄 및 복장유물과 해남 은적사 철조비로잔합을 좌상해 보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. 국가유산청은 지난 3일 불갑사 목조지장보살 삼존상 시왕상 일괄과 복장유물은 제작 당시의 완전한 형태를 그대로 전하고 있어 조선 후기 불교 신앙과 조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며 지정 배경을 밝혔습니다. 특히 존상을 조성한 무혐스님과 그 유파의 형성, 전승을 연구하는 데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. 은적사 철조비로잔합을 좌상은 둥글고 양감 있는 얼굴과 사실적인 인체 비례 등 신라 9세기의 시대양식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작품으로 귀의 세부 표현을 비롯해 얼굴 표정 등에서 종교적인 숭고미가 잘 표현돼 높은 예술적 완성도를 평가받았습니다. 국가유산청은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 심의를 거쳐 부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.